삼성전자가 로봇 개발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로봇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통주 91만 3,936주를 주당 3만 400원의 장외 매수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은 10.2%에서 14,99%로 늘었습니다. 주식 매입 금액은 약 278억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옵션 조건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도 어제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은 60%에 육박해 인수합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